너무 예쁘다. 여기 엄청 좋아요. 생각이 정리되면서 뭔가 상쾌한? 이 힘든 길을 걸어올라와서 이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거. 다 풍부주잖아.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. 많이 달라. 이것도 먹는 게. 반성 좀 하시다, 반성. 나 자라라라라. 장선봉 선악기 파이팅. 또 어디 가야? 더 안 돼, 토각에. 주간 선악기라고 회비가 한 달에 200. 하고 집에ів 가야 할 때가 없던 샌을 더해요. 하나님은 다 같이 쎄자. 하나님은 3...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만들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은 다처럼 깜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은 자세하게 만드는 데이크가聘인 드리기입니다.